안녕하십니까. 콜로라도 태권도 회장 정기수입니다. 올해 열심히 우리 콜로라도는 뛰었습니다. 2020년 경자년에는 올림픽이 또 유치되는 해입니다. 우리 콜로라도에서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대표선수가 나올 때까지 우리 콜로라도 태권도를 위해서 우리 콜로라도 태권도인들은 열심히 뛰겠습니다. 특히 한인 동포 사회에서 한인의 태권도 사부님들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같이 동참하여 콜로라도 태권도에 발전시킵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